오늘은 요즘 웃자 가족 시리즈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있다 그래서 보려 그러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없네 무슨 시리즈인데? 어! 내일 보는 프렌즈 내일 보는 프렌즈? 그게 뭐지? 친구를 내일 본다는 것 봐 송중기 송중기 완전 멋있지 않니? 아 맞다 푸딩이 너도 매력있어 야 송중기? 송중기가 어디 나오는데? 너 요즘 그 드라마 안 보니? 무슨 드라마? 그 있잖아 송중기가 주인공인 JTBC 드라마 벌집 막나들 꿀벌이야? 말벌이야? 꿀벌? 말벌? 언니 벌집 막내아들이 뭐예요? 제 벌집 막내아들이죠 내가 벌집 막내아들이라 그랬니? 이건 뚱글이의 말실수 우와 떡이다 떡 먹어야지 맛있겠다 근데 그냥 먹는 것보다 설탕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겠지? 우리 집에 설탕 있었던가? 엄마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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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푸딩이 아니니? 네 설탕입니다 설탕? 너 푸딩이 아니니? 어? 나 푸딩이 맞지? 네게 방금 설탕이라며 아 그건 푸딩이의 말실수 푸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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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째 던킨 돈가스가 어딨다는 거야 30분을 걸었네 1시간째 돌아다녔는데 던킨 돈가스가 어딨다는 거야 엄마한테 전화해보았다 엄마! 아니 왜 아직도 안와? 아니 엄마가 돈가스 사오라며 엄마가 언제? 엄마가 던킨 돈가스 사오라며 1시간째 찾는데 던킨 돈가스는 없어 푸딩아 던킨 돈가스가 아니라 던킨 도넛 아니 도넛이 돈있지 엄마가 던킨 돈가스라며 응 그건 엄마의 말실수 던킨 도넛이 가서 사오고 슈퍼가서 네가 좋아하는 음료도 사와 아 진짜 알았어 아줌마 오렌지 드링크 포도맛 주세요 오렌지 드링크인데 어떻게 포도맛이 나요 오렌지 맛이 나지 아아 그건 푸딩이의 말실수 엄마엄마 엄마 뭐하는데 핸드폰만 그렇게 보고 있어? 아니 요즘 우짜가족 시리즈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있다고 해서 보려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없네 오 무슨 시리즈인데? 응 내일 보는 프렌즈 내일 보는 프렌즈? 그게 뭐지? 친구를 내일 본다는 건가? 몰라 아무리 와도 없어 엄마 내일 보는 프렌즈가 아니라 레인보우 프렌즈 아니야 어머 맞다 아 레인보우 프렌즈 이건 엄마의 말실수 어 배고파 배고파 오빠 오빠 오늘 저녁에 마른탕 어때? 마른탕? 완전 좋지 엄마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마른탕 사줘 뭘 사줘 엄마가 그 해줄게 어? 엄마가 마른탕 할 줄 알아? 뭐 그거야 쉽지 엄마가 마른탕 해줄게 푸딩이랑 밥 먹어 아싸 이게 뭐야 엄마 이거 마라탕 아니잖아 엄마가 마라탕 해준다며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엄마가 말한 건 말아탕 안 말아먹는 탕 잘 말아줬는데 밥? 네 선생님 웬일이세요? 네? 우리 푸딩이가요? 우리 푸딩이가 선생님한테 반말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푸딩이가 보낸 문자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내가 선생님한테 왜 반말을 했겠어 그치? 근데 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지? 엄마 문자 왔다 문자? 아니 니가 보낸 문자 선생님한테 보내달라 그랬거든 자 보자 푸딩아 숙제 잘 해오고 주말 잘 보내라 선생 니도요 선생 니도요? 헉? 이건 푸딩이의 말실수 선생 니도요 라고 쓰려고 한 걸 선생 니도요 라고 썼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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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일어나 왜 이렇게 졸아 아니 어제 늦게까지 가짜로 월드컵 보느라 늦게 잤어 응? 가짜로 월드컵? 응 아니 근데 가짜로 월드컵이 있나? 아니 왜 월드컵 가짜로 본다고 그랬지? 엄마 가짜로 월드컵이 아니라 카타르 월드컵이겠지 어머 이건 엄마의 말실수 카타르 월드컵이었구나 에휴 에휴 엄마 푸름이 못 봤어? 얘는 어디 간 거야? 아니 푸름이 옥상에서 핸드폰으로 뉴스 보고 있어 에? 푸름이가 왜? 뉴스를 보면 이해가 된대? 이해가 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면 되지 뭐 아니 그 푸름이가 왜 뉴스를 좋아해? 아 진짜 뉴스 몰라 뉴스? 이거 뉴스 아니 엄마 뉴스가 아니라 뉴진스지 뉴진스 어머 이건 엄마의 말실수 뉴스가 아니라 뉴진스 어 일진아 우리 친구 보라 임신했다며 그 애 나오는 출시일이 언제야? 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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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출시일도 아니고 출시일이 뭐니? 애 나오는 예정일이겠지 어머 이건 깜빡이의 말실수 아니 출시일이 아니라 예정일이지 아휴 엄마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데 회사 간대 회? 어머 장난 아빠가 웬일이야? 아이 나 회 먹고 싶었는데 아휴 배고파서 깼어 아휴 기다려야겠지 응 엄마 아빠 언제와 아이 그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아이 장난 아빠 아이 회사 온다면서 왜 안 와요? 무슨 말이야 내가 회를 왜 사가 아이 푸딩이가 아이 장난 아빠 회사 간다고 어 회사 간다고 그래서 내가 회사에 왔잖아 출근을 했다고 뭐? 아빠 아빠 회사 간다는게 회를 사 온다는게 아니라 회사에 출근한다는거였어? 그래 아휴 내가 아빠 말을 잘 못 들었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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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